요즘 세상에 이 1,000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. 여기 수임료 1,000원에 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. 제가 또 변호는 굉장히 잘해요. 그냥 1,000원만 주면 자기 혼자 수사하고 변호하고 다 해. 1,000원짜리라 의심스럽다고요?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의뢰인의 백이 돼준다니까. 아니 이런 갓성비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?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SBS에서 1,000원짜리 변호사를 만나보세요.